아.. 무서워 저분도 기차가 해가지고 따라가자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한 찜승이 나오길 기원하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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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멧돼지만 나오셨어요? 영상 각이 나와야 되니까 멧돼지가 나오든가 뱀이 나와가지고 저 킴얼을 물어버리는 거야 뱀이 너 쥬둥아리 물었으면 좋겠지? 아니 아킬레스가 물어가지고 알겠어? 아킬레스건을 부르래 진짜 너가 보니 CF 찍는 줄 알겠네 근데 여기 어떻게 가냐? 저기로 해서 넘어가는 바위 쪽 딱 튀어있네 이게 근데 좀 힘들다 오늘 저번에랑 좀.. 저번보다 진짜 거짓말 안전 10배는 힘든 거 같아 자 올라가 봐 여기서부터가 진짜 힘들어 여기서부터가 남고 있어요 뭐야 좀 무섭다 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경사가 높아 나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야 이거 지금 약봐야 지금 이제 시작이야 저거 봐 저기 위에 장난 아니야 야 미쳤다 야 이거 나 갈 수 있을까? 너무 무서운데? 야 좀 야 나 고소음포증이 있어가지고 나 진심으로 나 지금 약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치지마 나 치지마 야 경사봐 내려오신다고? 내려오세요? 네 네 혹시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? 저기가 다예요? 아니요 이거 이거보다 더 키운 거 이거 요거는 아무다니 나 큰일 났다 군대 갔다 왔잖아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이건 안 해봐가지고 아니 왜 그래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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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람 머리나 야 진짜 킴스어 대단하다 멋있다 야 진짜 너네는 어떻게 용기가 있다 어 야 여기 어 야 여기 어 야 여기 어 야 여기 괜찮아 아 난 안 무섭다 난 안 무섭다 난 안 무섭다 난 괜찮다 난 무섭다 평지다 여긴 평지다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아 죽는 줄 알았어 하나도 안 무섭다 야 방금 올라왔는데 솔직히 어땠어 난 무서운 것보다는 팔이 아팠어 아 진짜? 넌 어땠어? 난 뭐 그렇게 무섭진 않아 먹어 아까 손 떨리고 발 떨리는 거 봤는데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 좋은 경험이긴 한데 다시는 하기 싫다 그냥 또 오자 하하 재밌는데? 하하 하하 아 고고파? 스크류바고요 돼지바요 이거 진짜 안 먹어 괜찮네 얼마에요? 쓰레기니까 야 야 야 여기부터 내가 잘 켜줘 여기가 새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? 신기하네 딴 데는 안 켜져 야 이거 꿀맛이다 야 이렇게 먹으니까 맞아 진짜 맛있다 고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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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있게 돼 앞에 경치 보니까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좀더 앞으로 가야지 좀더 앞으로 가야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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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라고? 어 맞아 하나 둘 되게 든든하다 자세 한 장으로 아 예 찍어줘 맛있겠다 먹자 먹자 죽인다 윤기보소 ENNI 여자야 부부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진짜